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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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우리 언니 지금 들여다보게 되면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해요? 부동산이랑 보험 바쁘게 다니고 그러다가 바쁘지는 않아요. 바쁘게 왔다갔다 하는 건 분주하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지금 이 일이 언니한테 딱 맞는 일은 아니에요. 솔직히 이 일을 두고 언니가 고민이 많을건데 잘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우리가 적성이 맞는 그런게 있잖아. 할게 없어서 이걸 한다고 생각해 난 지금. 언니가 할게 없어서 그나마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런거라서 언니가 한다고 생각해. 누구의 조언도 있을거고 누구의 같이 하자는 사람도 있었을거고 그래서 하게 되는건데 이거는 언니랑 잘 맞지는 않을거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그만두겠습니다 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직업을 찾아보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나올거에요. 근데 막상 하려니까 다른 직업이 뭘 해야될지도 모르겠어. 안그래? 그냥 월급쟁이를 해. 월급쟁이가 훨씬 나아요. 언니는. 내가 영업이라는게 언니가 잘 안맞아. 사람 만나는건 좋아해. 하지만 뭔가 물건을 팔고 내가 뭔가 승류를 내고 이게 뭔가를 만들어내는게 언니한테 너무 힘들어. 네 맞아요. 사람은 좋아하고 사람들 관계가 이런거는 괜찮아. 그니까 영업을 해서 그 업으로 내가 삼게는 언니는 안 맞아. 그냥 직장생활 하세요. 직장이 어디 되도 월급 주는 데 있으면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게 구 시월되면 돼야 될거에요. 올해 변동 이동이 있어요. 구 시월 이후로 다 들어 있으니까. 구 월 전까지는 수고도 안돼. 지금 8월이잖아. 8월 9월. 9월 이제 추석도 있고. 근데 구 월 전까지는 10월 초반까지도 아예 안될거에요. 하고싶어도 안될거에요. 근데 10월 초반 넘어가 중순 좀 넘어가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언니가 먼저 직장을 알아보거나 오라는 데도 있고 있으니까 그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그리고 언니 지금 신랑 있어? 아니요. 결혼 안했어? 우리 언니는 이게 뭐냐면은 연애를 하더라도 연애를 하더라도 연애의 끊김도 들어와있어. 끊김? 응. 이별. 지금 만나시는 분 있으세요? 이 만나시는 분은 언니가 조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없어? 그냥 잘 만나고 싶다. 잘 만나고 싶다. 네. 근데 이 연애의 끊김이 들어와있어요. 이별이 들어와있다고. 만난지 얼마 안됐어요. 네. 그지? 네. 그전에 연애가 언니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건데. 스트레스라든지 뭐 이 스트레스 어떤 스트레스라냐면 지는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나를 감속. 얽매이는 거. 네. 관리 감독 다 하고. 그러면서 지는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런 연애였을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피곤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연애가 지나가고 이 사람과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언니 같은 경우에는 조금 편안해요. 네. 앞전에 연애보다는 훨씬 편안합니다. 어. 그래서 편안하고 좀 사람도 이제 진득하고 진중한 부분도 있으니까 언니가 좀 더 마음이 안심이 되고.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이 사람들 이 남자분 또한 자기만의 이게 이런 생각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언니가 맞춰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아. 네. 그게 우리가 멘탈이 좀 약하다 그래야 하나 스트레스에 민감하다 그래야 하나. 이 남자분께서.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언니가 조금 눈치도 보고 맞춰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 네. 언니가 피곤해 또. 이것 때문에 또 피곤해. 그치?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언니가 조금 올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좀 지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다른 남자도 이 문때도 들어와 있고. 음. 그래서 언니가 좀 연애를 좀 갈아타게 될 가능성이. 그럼 저는 결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어. 결혼을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아직 3년은 더 있어요. 3년이나요? 3, 4년은 더 있어야 돼요. 지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돼요? 41요. 41. 41. 34년은 더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애기도 못 낳잖아요. 글쎄요. 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음. 노력하면 분명히 애기는 있을 겁니다. 결혼하고 싶은 말도 있고 애기 생각도 있어서. 그럴 때 이 사람은 아니에요. 언니. 음. 너무 언니가 읽을 수 있도록 맞춰줘야 되고. 나빠서 나쁜 게 아니라 이 사람 감정선을 언니가 너무 많이 맞춰줘야 돼요. 안 피곤해요 언니? 그냥 너무 힘든 연애들을 많이 해오다 보니까. 그렇지. 내가 사람을 대화하는 방식이 잘못됐나 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내 욕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번에는 좀 아팠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람을 그대로 그냥 이해를 하려고 했어요. 나도 내 모습이. 네. 뭐 그런 부분들은 좋은 거예요. 그런 생각들은 좋은 거긴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결혼을 빨리 해야 되고 애를 낳아야 되는 생각 때문에. 그런 사람을 두고 아닌데도 불구하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언니가 인생을 그렇게 내던질 필요는 없다는 거지 나는. 차라리 늦게 가서 조금 더 편한 사람. 편하기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나는 게 낫죠. 마음이 맞아야지 살아요. 마음이 맞춰져야지 살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앞전 연애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난하다고 자꾸 느끼게 되는 거지. 객관적으로 보면 그건 무난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언니가 이제 40대 전까지는요. 연애사를 보면 좀 스펙타클해요. 맞기도 맞아야 되고. 폭력이라든지. 언어폭력도 당해야 되고. 배신도 당해야 되고. 진짜 연애 때문에 언니가 가슴에 상처가 되고 어머니가 되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40대가 넘어가면서요. 연애운이 좀 순탄한 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다행이네. 언니가 만약에 결혼을 40대 했다고 하면 진짜 언니 인생이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 다행히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언니가 33살에서 35살 여사 때 혼사가 들어있었단 말이야. 그때 결혼하려고 막 해냈을 거예요. 생각을 그때도 지났고. 그때 결혼하자고 달라들기도 했고. 그래서 언니가 결혼을. 근데 안 하기는 정말 다 안 한 거지. 그때 혼사혼이 있었을 때는 그 혼사는 하지 말아야 될 혼사였단 말이야. 하게 되면 개고생하는 혼사였다고. 그 친구가 마지막 연애였는데 그 친구가 많이 좀 힘들었어요. 헤어지는데 한 1년 반 정도 걸렸거든요. 뭐 이렇게 협박도 하고. 집착하고. 진짜 연애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때 언니가 잘못 붙잡혀서 진짜 결혼을 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그 시기를 잘 넘기고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연애가 지금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더 괜찮은 사람도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때 이 사람한테 언니가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시고 싫으면 헤어지셔야 되는 게 맞아요. 이 사람과 꼭 미래를 꿈꾸거나 뭔가를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 고생했는데. 시간을 좀 더 길게 보셔도 됩니다. 결혼을 못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결혼을 할 겁니다. 단지 더 늦게 해야지 내가 더 뭐냐면은 마음을 서로가 교감을 잘하고 안정된 결혼생활을 갈 수가 있어요. 예, 가시죠.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갑상선. 네. 갑상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속병. 네. 이런 거 좀 많이 조심을 하셔야 돼요. 지금 마음의 병이 와서 약도 먹고 있고요. 제가 한 2년 전에 제가 그 친구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이제 2년 전에 이제 암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건강도 조금 걱정되기도 하고. 응.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근데 암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결과물은 좋은데요. 너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결과물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서도 암 유전자가 있고. 나도 역시 암이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는 계속 해가셔야 되겠죠. 근데 가까운 근래에 재발이 된다거나. 내 건강을 두고 진짜 고비를 또 한 번 넘겨야 된다거나. 가까운 근래는 없습니다. 아 다행이에요. 근데 이제 51, 52 이 시기 때는 정말 조심을 하셔야 돼요. 뭐 그 시기 때 한 번 또 고비가 있으니까. 근데 가까운 근래는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자 속병. 어. 속병 잘 관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 이쪽으로 관리 잘 하신다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제일 궁금했던 부분은 내가 먼저 얘기했고. 네. 맞아요. 그죠? 그럼 됐어. 네. 네. 매주 일요일.